그래서 쏘디 오늘 시원하게 입으셨네요. 시원해서 보기 좋아요. 아 저도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.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. 박정연 그리고 김범수가 함께한 하얀 겨울 듣고 오셨어요. 등골에는 땀이 쪼르륵 흐르는데 하얀 눈 노래 들으니까 아주 조금 시원해지긴 하네요. 저희 제작진이 오늘 계획하기로는 보라 보시는 분들 좀 시원해지시라고 그 가짜 눈 스프레이 있잖아요. 막 뿌리는 거. 그거를 보라에게 카메라 앞에 뿌리고 싶었으나 이게 또 시즌아웃 상품이라서 팔지가 않더라고요. 더위야 물러봐라. 더위야 물러봐라. 더위야 물러봐라.